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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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마저마 드끈드끈 나도 어쩔 줄 모르죠 그대 주위의 친구들이 요즘 날 보며 하는 말이 대체 누구야 널 바꿔놓은 amazing guy 그대와 나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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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빠져버린 나 어쩌면 좋아 난 어떻게 넌 이제야 나도 난 어디다 온 거야 Put your hands up If you feel like this 사랑에 빠졌다면 혜연씨의 왕자님은 누구예요? 네 왕자님 If you feel like this 사랑을 찾았다면 진심이라면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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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있던 그 자리 네 향기 날 순간 떠올라 May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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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향수 뿌려내 옷에 언제든지 함께 하길 로맨틱한 영화들 설레이는 장면들 너만 볼 게 뻔한데 다 유치하다며 웃어줘 언젠가부터 변한 내가 그대 만나면 하는 말 너만 볼래 너뿐야 My good night 자기야 그대와 나 그대와 나 푹 빠져버린 나 어쩌면 좋아 난 어떻게 넌 이제야 나빴나 마디가 온 거야 이제 못 도여야 해 처음 만나 망설여서 좀 그리고 오늘 태훈이 생일인데 태훈이 생일 선물로 이렇게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모든 노래는 제가 보이는 거 그대 나와 같다면 and you feel like this hey put your hands up if you feel like this put your hands up if you feel like this hey like this like this Like this Like this Like this Like this 그대와 나 그대와 나 그대와 나 빠져버린 나 어쩌면 좋아 나 어떻게 난 이제야 나타나 어디다 온 거야 이제 버튼 Put your hands up 이렇게 뒤져봐 이렇게 안 보여줬다며 이렇게 안 보여줬다며 Put your hands up 이렇게 안 보여줬다며 이렇게 안 보여줬다며 Like this Like this Like this Like this